안녕하세요. 저는 예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중국어 선생님입니다. 신화형, 우석이 알려줄 거예요. 예나는 중국어 10시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단어. 하오. 빠오빠오. 빠오빠오. 커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. 뽀뽀. 아, 아니요. 어, 대박. 이 사람이 어디 있지? 빠밤빵빠밤. 오빠. 안아준다, 안아준다. 우석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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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내가 요즘. 예치. 오. 예치. 오. 아닙니다. 아니요, 아닙니다. 우석이 태양한테 많이 하는 말이에요. 잘 생각해봐. 반말. 배고파요. 우석이 화내대요. 나 진짜 알았어요. 화면 찾는 데 자주 안 쳐요. 하나, 둘, 셋. 보여줘. 혼자 있고 싶어요. 하지만. 너무 심하해요. 요즘은 거. 춤은 거 많아요? 어, 안하지. 어, 안하지. 배운 적이 없는데. 죽을 거 아니에요? 배운 적이 없는데. 이 단어 뜨시는. 날. 화나게. 하지만. 알겠지? 네, 알겠습니다. 한 번. 도. 리. 한 번. 왜 웃어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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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웃어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안 웃어요. 배치워. 오. 야, 치워. 아아. 짠 도. 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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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이요? 약간 어떤 사람이요? 약간 영원히? 연하 씨 힌트 주세요 게임 할 때 짠돌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다고요? 게임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하지 하나, 둘, 셋 닉네임 컨트롤 정답 없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거 한 번 더 써볼게 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 하나, 둘, 셋 캐쉬 과자 아닙니다 나가, 나가 어? 진짜 나가요? 게임 할 때 과자 제일 중요하네 일단 둘이 다 틀렸어요 짠돌이 이 뜻은? 장돌이 하나, 장돌이? 짠돌이! 전투력이에요 짠돌이 뜻은 전투력이에요 게임 자,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아, 머리 아파요 빠오, 빠오 웃어 웃어 아아 안아주기 아아 안아주기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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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에 치워 비에 치워 아 비에 치워 나를 화나게 하지마 짠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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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1등 고속히 나한테 송 줄게요 오 오 뭐야 아 하하하하 왜요? 이 수업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수강증을 받았습니다 양도 가능한가요? 아, 양도가 안 돼요 아, 진짜 좋겠다 아 아 신현 씨 네 블러워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?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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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나의 추운거 교시 였습니다 헉